12월 18일 대림 3주간 토요일입니다. 마태여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이고요. 어제 영적 족보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 의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요.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사랑하는 자 요셉은 또 어떻게 그 의로움을 사랑했을까요? 오늘 복음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제가 영성 수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혼성과 몸성 세 가지 구조의 단일체라고 말씀드렸죠? 몸성, 혼성, 혼성이라는 것은 자아, 인격, 감정, 여러 가지 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영성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숨이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성을 얘기합니다. 영성 수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 요셉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혼성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성탄을 코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성탄의 준비,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할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그 다음에는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말을 했죠.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맞아 드려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혼성, 자아, 또 인격, 생각, 마음,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몸의 속성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리고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은 특징으로 본다면 몸성은 소유욕이고 혼, 생각과 마음은 선택, 선택하는 거죠. 자유성입니다. 자유성.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몸으로 오는 것들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몸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하나로 분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몸에서 오는 그런 속성, 소유욕은 소유성은 나쁜 건 아닌데 부부도 둘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둘이라는 것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은 같은 영이죠. 하느님의 영이니까 다 하나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은 남편과 부부가, 부인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둠은 물론 서로 같이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생각과 마음은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서로가 자유롭게 함께 가면 돼요. 안 보이지만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몸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 마음과 이 생각은 다르지만 안 보이니까 거기서 악유가 생기고 거기서 토론이 생기고 거기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함께 가기도 하고 같이 두 몸이지만 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두 몸이지만 또 두 개의 생각이 될 수 있고 두 개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은 다 하나입니다. 영은.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영은 하나, 일치의 일치성을 드러내고 있고 혼, 생각과 마음은 다양한데 거기에 자유와 선택과 결정과 이걸 위해서 대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속성이 분리하는 경향과 또 몸의 그러한 몸성, 소유욕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요셉을 가만히 이러한 구조로 볼 때 다양한 세 가지 영성, 혼성, 몸성의 구조 안에서 단일체인 요셉을 볼 때는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인데 이게 바로 의로운 생각이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훨씬 영에 가까워요. 영은 아닌데 그 생각과 마음이 영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한 겁니다. 남모르게 파혼을 해야만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서 생명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헤어져.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옛날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요셉의 그런 의로운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영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성은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너의 생각과 마음에서 왔지? 하지만 아내를 맞이하여라. 성령으로 말미암 먼 것이다. 잉태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털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예언자로 듣지 않았냐 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였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마리아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의로움의 마음 인간적인 의로움의 마음으로 자기 생각도 하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순종해서 영에 이끌려서 천사의 뜻인 하느님의 뜻에 이끌려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신적인, 다시 말하면 영성은 하느님의 뜻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랑해서 오는 거고요. 똑같아요. 요셉도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파혼하기로 했고 또 드러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어떤 숨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요셉의 마지막 행위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를 맞이한 것은 바로 영성, 혼성이 한 자기의 생각에서 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천한 분이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 생각과 하느님의 뜻이 늘 교감하는 선택적인 영성의, 영에 순종하는 성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보와 성경성의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